아하하하하 거짓말 라이트 갖고 있을래요? 강아지 카드도 들고 있고 종이는 이영인 종이니까 친구가 잘 갖고 있어요 카드를 한잔 뽑을건데 카드 다 섞여 있어요? 네 다 섞여 있고 왜요? 친구가 제가 쭉 내릴테니까 원하는거에 스톱이라고 하면 제가 그곳에서 카드를 멈출게요 네 스톱 스톱 잘하네 스톱한 카드 잘 본인만 확인할래요? 전 안볼테니까 네 확인했어요 네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네 이 친구도 카드 한장만 골라줄래요? 아무거나 네 카드 빼서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고른 카드 잘 기억해주세요 네 이 친구가 포함카드는 이 친구만 기억하고 이 카드는 본인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잘 넣어줄래요? 네 그러면은 카드가 지금 두 장이 여기 들어가있죠? 이 친구가 포함카드랑 이 친구가 포함카드가 두 장이 들어가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포함카드를 먼저 찾을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잘 잡고 있을래요? 제가 그 카드 한 장만 이제부터 라이터를 이용해서 그 카드만 테러 꺼거든요 이제부터 말이 안되지만 제 생각 타세요 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하하하하 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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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카드 한 장만 검게 타게 돼요 말도 안되지만 확인해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자 눈이 탔거예요 뭐야 검게 탔는데 그게 글림이 났긴 이야기가 오 신기하죠 한 장에 글림이 났긴ht는데 고름카드가 어떤 카드죠? 아까 고름카드? 말해도 돼요 삼 다이아 오 뭐야 오 대박 오 클럽은 6 승 승 승 승 wen 하하하하하하 많이 클럽은 6 버 한 장만 이렇게 탔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라이터 켜줄줄 알아요? 저요? 지금 켜줄줄 알아요? 켜볼래요? 다행히 피는거 아니죠? 라이터 한 번만 흔들어주면 카드가 100G로 바뀌거든요 한번 불어주게되면 100G로 바뀌어요 확인해봐 카드 한번 확인해볼래요? 뒷면도 사라지게되요 그걸 이미 이거 주면 안돼요? 대박 뒷면도 사라지게되고 사라진거 어디갔는지 알아요? 한번 종이를 펴볼래요? 뭐야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이 예언의 종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지켜있어요 네 혹시 아까 처음에 고른 카드를 잘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생각을 이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세요 그 카드를 상상하세요 상상했어요 네 아까 선택한 카드가 어떤 카드죠? 파일 파일 잘 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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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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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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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파일 파일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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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대박 대박 이거 상상하면 실제로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다이팔 모양으로 마우의 라이터로 하면,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적혀지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다이아팔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기념으로 드릴게요 이거 주시면 안돼요? 이거요? 다음에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쯤에 영상 올라가니까, 꼭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팅 화이팅 잘가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